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성형에 대한 만족을 전했다. 최준희는 7일 자신의 sns 에코 부모 실박 제거했는데 진짜 재수술 대성공인 듯 라인 맘에 든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최근 성형 재수술을 결정한 최준희의 모습이 담겼다. 한편 최준희는 당초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월 만에 해지했고 현재는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누리꾼들과 소통 중이다. 사진 Hollk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